내 꼬마들이 어디 한 번 봅시다 리버스 됐다 됐다 나 뭘 나아졌어 나 지금 등 안해줘 I love you 지금 몇 시야? 새벽 1시 40분 공연하기 20분 전 Baby Shock 1시 40분이라고 See you soon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저희를 잘했고 지금 잘지 나 렉 먹어 잘지 잘했어 잠깐 5분 전에 조통하려고 다시 시작일이 준비하고 잠기 걸려서 하루 종일 끊겨요 많이 끊기네 왠 줄 알아요 저희가 외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좋은 주말 보냈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공연 끝나고 라이브를 켜겠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얘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니 얘가 뭔가 너의 진짜 당황스러운 얘 내가 놀랬어 오히려 얘? 몰랐어 그럼 끊기니까 한 10초 동안 같은 포즈를 하고 있으면 일정은 보이지 않을까 잘 텐데 상훈은 잠들었을 수도 있어 상훈은 어제 늦게 잤 라이브 했더라 상훈은 뭐 3시 잔다 하지 않았어? 응 하트 좀 눌러줘 하트 눌러봐라 저희가 공연 끝나고 바로는 안 할게요 왜냐면 너무 새벽 너무 새벽이어서 가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쯤 하겠습니다 한 10시? 우리한테 아침 10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9시 아침 10시 딱 좋겠다 너무 좋은데 아니 월요일이 아닌가? 아 그러면 좀 더 한 시간을 챙겨봐라 아니 오히려 그러면 출근하시고 출근해서 몰래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지금 하기엔 또 무대 끝나고 하기엔 너무 너무 있을 거예요 출근할 때 보시면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 보시면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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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10 10 그럼 15분 진짜 잠깐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15분 전에 잘 올게요 응원해줘요 한국 올리미 잘자, 한국 올리미 한국 올리미 잘자 그리고 여기 미국 올리미